이 순서를 좀 외워야 되잖아. 순서까지 좀 외울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그냥 의미도 없이 그냥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당기,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팔레오기, 내오기, 사기 이렇게 외워도 되지만 지금 요거를 선생님이 한번 말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 한번 보세요. 자, 캄브리아기에 캄이 있지? 자, 얼굴색이 까만 사람이 있어요. 까만 사람이 나한테 오신대요. 까만 사람이 오실 때 내 얼굴이 까마니까 내가 지금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나 봐. 석탄, 하필 보니까 옆에 석탄 있었네? 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석탄으로 펴버려. 뭐라고? 까만 사람이 오실 때 석탄으로 펴버려. 근데 우리가 이유 없이 사람 때리면 안 되죠. 우린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을 봤더니, 얼굴이 까만 사람을 봤더니 야, 트집을 잡을 게 있는 거야. 트집 잡을 게. 몇 개나 있냐면은 100개가 있는 거지. 트집 잡을 게 100개가 있는 거야. 그럼 그 정도는 좀 때려도 되지 않나? 근데 앞에 석탄으로 펜다고 했겠지만 석탄 너무 심한 것 같아. 하필 옆에를 보니까 빨래가 있어. 뭐가? 빨래. 그 빨래하고 좀 단어로 형태 다르지만 빨래가 있어. 그걸로 많이는 많이고 몇 대 때려? 4대를 때리는 거야. 그럼 까만 사람이 오실 때 석탄으로 펴버리는데 트집을 100개 잡아 빨래로 4대를 때려요. 그럼 이 순서가 외워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건 이제 기순서 뭐 별 의미 없는 거니까 별 의미 없는 건 이렇게 그냥 글자 따가지고 외우는 게 가장 최고긴 한데 이런 방법에 단점이 있죠. 단점이 뭐예요? 이건 기억나. 까만 사람이 오실 때 석탄으로 펴버리는데 트집을 100개 잡아 빨래로 4대를 때려요. 이건 기억이 나. 근데 이게 뭐가 기지? 어떤 글자가 기지? 이러면 안 돼. 자 까만 사람이 깜브리아기. 오실 때 오르도비 쓰기,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으로 석탄기, 펴버려 페름기. 그 다음에 트집을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100개 잡아, 100악기. 그리고 빨래로 팔레오기, 내오기. 그 다음에 내리 때려 사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말 만들어 놓은 거는 교재는 없어요. 114페이지나 115페이지는 없는데요. 선생님이 이걸 어디다 넣었냐면 여러분들 대단원 1단원 들어오는 교재 8페이지 있죠. 8페이지 앞에 보면 대단원 1단원 고체 지구 파트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개과를 써 놓은 게 있어요. 한번 가볼까? 반가워 어명대 선생님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지? 라고 제가 써 놓은. 근데 그 밑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캄한 사람이 오실 때 석탄으로 페버려 트집을 100개 잡아서 빨래로 4대를 때리자. 이렇게 선생님이 써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밑까지 구분을 해놨지. 그러면은 각 시기별 특징들이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를 선생님이 한번 쭉 한번 가볼게요. 이걸 할 때는 선생님이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할게요.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고 좀 중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중간부터 시험제 되게 잘 나오는 걸로 요 고생대 실루리아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고생대 실루리아기. 요게 시험제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고생대 실루리아기에 이제 우리 지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지구 대기 중에 비로소 이제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형성된다 그래요. 오존층. 오존층. 여러분 오존 들어봤어요? 오존층. 오존층. 오 쓰리지. 오 쓰리. 근데 우리 지구 대기 중에 그러니까 요건 산소가 세 개 있는 건데 우리 지구 대기는 여러분들 지금 숨 쉬어봐. 여러분들은 이제 폐 속으로 대기가 들어오는데 이 대기는 78%의 질수와 약 21%의 산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는 대기 중에서 O2 형태로 존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산소 O는 주로 O2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거지 O3 형태로 잘 존재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이 O존이 우리 지구의 대기에 이제 산소가 먼저 존재를 하다가 여기 산소로부터 이렇게 O존이 만들어지거든. 근데 이 O존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태양에서 오는 것 중에서 지상에서 하는 생명체들에게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요 실루리아기 이전까지는 지구 대기 중에 요 산소가 있긴 있었어도 산소에 의해서 O존이 충분히 안 만들어진 거야. 그럼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대기가 차단을 못하는 거지. 그럼 자외선이 우리 지구 표명까지 직방으로 들어오겠네? 그럼 우리 지구의 생명체는 살아 못 살아? 그래도 살아요. 그럼 선생님이 자외선 때문에 생명체 못 산다면서요. 이건 대기가 자외선을 차단 못해 준다는 의미야. 그럼 대기 대신에 딴 게 차단해 주면 되잖아. 누가? 물이 차단해 주는 거야. 이전에 이미 바다는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 지구상의 생명체는 일단 무조건 바다에서 먼저 출현하는 거야. 근데 요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 주면은 바다에서 살았던 생물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 고생대 실루리아기에 비로소 육상생물이 최초로 출현하게 됩니다. 육상생물이.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 고생대 실루리아기 이전까지는 생물들이 전부 다 어디에 살았다? 물속 바다 속에서만 살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 시생노대로 가보자고. 그러다 이제 이렇게 대본기로 가잖아? 대본기로 가면은 이 오르도비스기에 출현했던 어류가 대본기에 이제 번성을 하게 돼요. 어류가 번성을 합니다. 번성을 하면서 동시에 봐봐. 실루리아기에 육상생물이 출현했다 그랬지. 그리고 항상 동물하고 식물 중에서는요. 식물이 좀 더 용감해요. 식물 이 새끼들이 물속에 살다가 물 바깥으로 조금씩 나오면서 자외선에 찌릿찌릿하면서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조금씩 나와. 그러다 어느 순간 나와봤더니 더 이상 자외선에 의해서 안 죽으니까 식물이 먼저 나옵니다. 육상식물이. 그럼 동물 이 새끼들, 비겁한 새끼들. 물속에서 그냥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식물 이 새끼들이 나가서 안 죽는 거 보고서 어? 이제 나도 나가도 되나 보네? 그러면서 동물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전갈류들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육상생물 중에서는. 근데 이제 어쨌든 실루리기에는 육상생물이 출현하면은 물속에 있던 놈들이 들여있는 물 바깥으로 나오잖아. 근데 생각해봐. 계속 물속에 살던 놈들이 물 바깥으로 나오면은 지금 약간 좀 어색할 거 아니야. 계속 물속에 살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근데 물속은 좀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물 바깥으로 나와. 그러면서 물속, 물 바깥, 물속, 물 바깥 양쪽에다 서식하는 생물체들이 나옵니다. 양쪽에 서식하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양설이라고 하죠. 양쪽에다 서식한다고 해서 양설이라고 하잖아. 이 양설이가 이제 출현해 여기서. 양설이가 출현. 여러분들 그리고 양설이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 알고 있는 게 뭐야. 니들. 개구락치잖아. 개구락치. 개구리죠. 개구리. 그런 양설이가 여기서 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탄기로 가잖아. 석탄기로 가면은 이제 양설이가 출현했네. 개구리가 출현했네. 여러분들 개구리를 누가 잡아먹지 보통? 뱀이 잡아먹는다고 하잖아. 뱀은 파충류 일종이죠. 그 파충류가 대본 석탄기에 출현합니다. 파충류가 출현하고요. 그리고 이 석탄기는 이름이 왜 석탄이냐. 우리 지구상에 석탄이 대부분 이 석탄기에 만들어져. 근데 이 석탄을 한번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느냐. 앞에 우리 퇴적암 공부할 때 유기적 퇴적암 중에서도 지질시대 식물들이 땅속에 묻혀가지고 굳어지면은 요게 석탄이 된다 그랬는데 그 식물 중에서도 고사리와 같은 식물들과 양치식물이라고 하는데 이 양치식물들이 대개 땅속에 묻혀가지고 석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석탄기는 석탄이구나. 그러면 양치식물이 번성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요새 여러분들이 먹는 과일 생각을 해봐. 뭐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이거 전부 다 씨 있죠. 우리 사과 깎아봐도 안에 씨 있잖아. 배도 안에 있고 수박도 안에 있잖아. 씨가 겉에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씨를 시방이라고 하는 걸로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씨가 시방 속에 들어가 있다. 속씨식물이라고 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씨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씨를 보호하는 씨방이 없어. 알겠어? 그래서 씨가 씨방 겉에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거시식물이라고 하는데 거시식물이 고생대 페름기에 출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맨 처음에 첫 시간에 했던 대륙이동설 생각을 해봐. 우리 고생대 말에 초대륙인 뭐가 형성이 됐어? 판기아가 형성이 됐지. 고생대 말에 초대륙인 판기아가 형성이 되면서 이때 주로 해양생물의 대멸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양생물의 대멸종. 아니 근데 고생대 초대륙인 판기아가 형성이 되면 왜 해양생물의 대멸종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교재 뒤쪽 내용을 먼저 보면서 살짝 좀 설명해 볼게요. 교재 116페이지 한번 봐봐. 11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고생대 말에 생물의 대멸종이라고 나왔지. 이게 뭐냐면 봐보세요. 아직 판기아가 형성이 되기 전인 고생대 초를 한번 봐보자. 고생대 초에 대륙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라고 하자고 이 보라색 이게 대륙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대륙이 바다하고 만나는 이 해안선이 있죠. 근데 대륙들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버리잖아. 그럼 대륙이 한 덩어리 이렇게 뭉쳐버린다고? 그럼 이 가장자리 이것만 해안선이 되거든. 그러면은 판기아가 그러니까 초대륙이 형성이 되어버리면은요. 대륙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을 때보다 육지하고 바다가 만나는 경계선 즉 해안선의 길이가 대폭 감소를 해버립니다. 아니 그럼 해안선의 길이가 감소하는 게 이 해안선의 대멸종하고 무슨 관계했냐면은 여러분들 생물체들은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구에 사는 생물체들이 대부분 에너지를 얻는 건 햇빛, 태양 복사 에너지를 통해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 고생대 말만 하더라도 고생대 실루리아기에 오존충 형성되면서 육상생물이 출현했기 때문에 육상하고 해양생물이 모두 존재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구에서는 해양생물이 먼저 출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양생물들이 되게 많이 살았어. 근데 그 해양생물들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근데 우리 수심이 조금만 깊어져 버리면 햇빛이 도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선 생물이 살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되게 얕은 바다에 산다고. 근데 그렇게 얕은 바다는 해안 근처야 뭔데요? 해안 근처지. 그러니까 해안 근처에, 이런 해안 근처에 수심이 얕은 지역 우리 예전에 퇴적 환경 얘기할 때 대륙붕이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대륙붕에서 해양생물들이 서식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대륙붕이 해양생물들의 서식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해안선의 길이가 감소하잖아. 그럼 해안 근처에 있는 당연히 이 대륙붕의 면적도 따라서 어떻게 돼? 감소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대륙이, 저 대륙이 한 덩어리가 돼 버리면은 생물들이, 해양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가 대폭 줄어버리는 거야. 그럼 거기에 적응하는 놈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것들은 다 멸종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판계가 형성되면은 해양생물의 대멸종이 일어나는 거야. 게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기후변화 얘기할 때 고생대 말에 큰 빙하기 한 번 있다 그랬어. 고생대는 중기에 한 번 큰 빙하기, 고생대 말에 큰 빙하기. 그럼 이런 빙하기에는 또 생물들이 되게 생존하기 어려울 거 아니야. 고생대 말에 판계의 형성 및 초대륙의 형성에 의한 해양생물들의 서식지 감소에 의해서 해양생물의 대멸종이 일어났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고생대의 생물들이 일단 주로 변하고요. 생물들의 변화 여기까지 썼으니까 좀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고생대의 해양생물들이 한 번 쫙 멸종을 하면서 이제 생물계의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이제 중생대로 넘어오지. 큰 틀로 이제 길을 쭉 보면은 이제 이런 식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지금 스토리를 실루리아기의 오존층에 육상생물 출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스토리 형태로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지질체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생물계의 변화를 이제 쭉 기본적으로 좀 써보면은 고생대 같은 경우 봐봐. 어류가 고생대에 출연했어. 그리고 양서류가 출연해요. 어? 그리고 파충류가 고생대 후기에 출연해서 파충류가 중생대에 번성을 해요. 그리고 파충류하고 조류 중간형태의 시조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포유류는 중생대에 출연을 해가지고 번성은 신생대에 번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물계로 가잖아. 식물계로 가면은 고생대는 양치식물이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석탄만들직. 그리고 중생대는 거시식물을 번성을 해요. 출연은 언제 출연한다? 고생대에 출연해서 중생대에 번성을 한다. 그 다음 신생대는 속시식물을 번성을 합니다. 근데 출연은 언제 출연해요? 고생대에 출연해서 중생대에 번성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생물계의 큰 변화를 좀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 각각을 대표하는 이제 화석들의 집. 화석들 명칭을 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석들 명칭을 좀 해주세요.